도시락 원장님께서 문구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껏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도 다 반납하시고 의원님들 상임위에 또 예결이 충실히 소명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인 건의한 표결을 끝까지 막는 바람에 6월 임시국회는 시작만 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용두삼이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해임 건의안을 잠시 보류하는 대신에 또 안보 현안들을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안보국회를 여는 것으로 양당을 설득해서 결국 7월 임시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황당한 일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의 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최근 한일 갈등의 민주당 총선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은 경제난에 일본의 경제보고까지 겹치면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는데 정부 여당은 한마디로 연불보다는 제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풀지 않고 왜 그토록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올인했는지 그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추경이고 뭐고 다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입법과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고 또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자체를 깨지는 않겠습니다. 추경의 내용이나 또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현재까지 모두 낙제점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추경안 처리 자체를 막기보다는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약속대로 추경 처리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지 추경과 관련한 부분들을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론으로 추경 찬성을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정적수 미달로 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 지상욱 예결의 간사가 와 계시니까 이따 비공개 때 내용들을 좀 듣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 문제를 넘겨놓고 안보 문제와 또 한일 관계 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 처리 문제들을 가지고서 야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장장 석 달이라는 진통 끝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보여주신 인내심의 경의를 표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직까지 추경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지금 3시 10분의 의장이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법안 처리를 먼저 할 것인지 추경 처리를 먼저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저는 의청 때문에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3당 교섭단체 대표 간 11시 반경에 만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은 일단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법안, 인사에 관한 건 그리고 결의안,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을 맨 마지막으로 하자라고 논의가 됐으나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추경을 제1호 안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소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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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